안녕하세요.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대한일수교장뇌의 서울지역노예협의회는 제23회 정기총회를 5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가성교회에서 개최하고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윤두태 목사는 협의회와 총회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서울신학교 학장에게 본회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제1부 예배는 대표회장 김호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상임회장 윤두태 목사가 기도를 하고 서기 박태문 목사가 성경봉독을 하고 이어서 특송이 있은 후 부총회장 백왕식 목사는 잠원 22장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능숙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불을 세니 교회의 영성을 채우고 우리 교단을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귀중한 목사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2부 환영과 축하의 시간 대표회장 김호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고 강북노 회장 권혁주 목사가 환영사를 하고 증경회장 김상현 목사 운영이사장 정중원 목사가 각각 경유사를 했습니다. 축사의 시간에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영상으로 축하를 하고 이어서 총회 부총회장 송병원 장로 총회석이 김한성 목사 총회총목 고용기 목사 기독신문 이사장 석찬형 목사 서북지역노예협의회 대표회장 김동관 목사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육수복 목사 순으로 각각 축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학교 학장에게 보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서울신학교 학장의 인삿말이 이어졌습니다. 제3부 정기총회에서는 명예회장 김호영 목사와 명예상임회장 강대호 장로에게 대표회장 윤두태 목사가 감사패를 증정하고 김호영 목사가 가성교회 당회장 윤두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부 취임 축하 시간에 작년 총회 때 총회 임원 상비부장 기관장들에게 축하식을 하며 총회의 서기 김한성 목사 고시부장 김상현 목사 기독신문 이사장 석찬영 목사에게 김호영 목사가 축하패와 금빗지를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연이어서 보내 신임 노회장들에게 대표회장 윤두태 목사가 축하패와 꽃다발을 각각 전달하고 기념찰령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국장 김경옥 기자였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